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웹 디벨로먼트의 첫번째 에피소드에요. 파트 1의 Define the functional core in 엘릭스 파트민 제 2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은 Mapping our root. 이거는 굳이 뭐 속에 그리니까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2장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거에요. 2장인데 2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게 뭔지 그거부터 보죠. 이런걸 하려고 하는거에요. 보시면 이제 보드가 있어요. 보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꺼고 하나는 상대편꺼로 게임을 진행을 하는겁니다.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라는걸 만들어요. 아일랜드 모양이 얘는 L자고 얘는 S자고 얘는 스퀘어고 그리고 얘는 뭐에요? 얘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런 모양이 있고 하여튼 그런겁니다. 그리고 닷도 있어요. 닷. 하나 있는 닷 점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도 물론 이제 이런게 있겠죠. 이런게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보드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guess 추측해서 한번 찍어보는거에요. 찍어봐서 맞추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해야 되고 그죠? 틀린거는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게끔 이렇게 표시를 하는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누가 먼저 상대방의 이 아일랜드 이걸 아일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일랜드를 다 요렇게 점을 찍어서 다 맞추느냐 하는거에요. 맞춤이 이렇게 파랗게 되잖아요. 초록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포리스트 포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요런 게임이에요. 눈감고 서로의 아일랜드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시나리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요런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죠? 상대방이 내걸 맞춘거는 이렇게 파랗게 초록색이 표시가 되고 상대방이 놓친거는 굳이 표시할 필요 없죠. 그죠? 내가 맞춘거 내가 상대방의 이 아일랜드를 맞춘 것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놓친거는 요렇게 까맣게 표시를 해야지 내가 다시 안찍을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실수를 두번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는 화면입니다. 나는 내 화면은 요렇게 보이고 상대방의 보도는 요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반대겠죠. 상대방은 자기 화면이 요런식으로 보일 것이고 내 화면이 요런식으로 오른쪽 같이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대략 제일 먼저 순서는 요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번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시나리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게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를 구성을 할거에요.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맞춰서 펑션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db부분을 연동을 하고 그죠? 펑션학 스테이트 관리, 매니지먼트 부분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db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db보다는 db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슈퍼바이징부터 하죠. 슈퍼바이징. 슈퍼바이징인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랑 슈퍼바이징이랑 서로 좀 비슷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두개를 같이 연동해서 같이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db부분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인터페이스, 웹UI를 구성하고 요렇게 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거죠.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거죠. 요런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한 번 적어 볼 필요가 있어요. 노트에다가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 첫번째, each player. 각 플레이어죠. 각 플레이어죠. has a board. set이라고 그럴까요? set a board. board를 만듭니다. 이게 board예요. 4, 2, board. 1부터 10까지. 가로, 세로, 10칸이죠. 가로, 세로, 10칸에 board를 만들고. set a board.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island를 위치시키는거죠. set a board. set a board. set a board. island 모양인데, 그 모양은, obc shape을 그럴까요? set a board. 점 하나만 딸랑 있는거. 그러니까 shell 하나만 있는게 닷입니다. 이게 닷이에요. 닷이고, 그리고 요게 l이고, 요게 s고, 요게 s고, 요게 square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save start 있고, square 있고, 그리고 s 타입 있고, 그리고 l 타입 있고. 그죠? at it is. 이런 타입. 그런지 island를 만들고. 그죠? island를 위치시키는데. 그리고 island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좀 더 다시 할게요. 다시. 아, border. border. border has several islands 가지는거고. 그리고, an island. island has several coordinates.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요대로 구성을 코딩을 해 나갈거에요. 그래서, 이게 코디넷입니다. 얘는 1, 3이 되죠. 1, 3. 얘는 1, 4. 그죠? 그리고, 얘는 2, 4. 요게 코디넷입니다. 코디넷은 두개의, 그리고, a coordinate. a coordinate. a coordinate. 아, d가 빠졌네. is a tuple. tuple이에요. with it. two integers. two integers. 인티저 정수가 두개 있는 tuple이죠. 그죠? tuple. 예를 들어서, 이런거잖아요. 1, 3. 요런식으로 되는거죠. 그죠? 아, for example. 이런거에요. 그리고, 어, and each integer should be in a range. 어, range. range. range 속에 있어야 돼요. 그 range는 1부터 10 사이죠. 그죠? 왜냐면, 가로, 세로가 지금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부터 10 사이의 숫자이어야 된다는. 그게 코디넷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일랜더는 여러개의 코디넷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야 되겠어요. and the hit list. hit list of coordinate.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상대방이, 어, 내껄 맞춘게, 소록색이 하나, 둘, 세개, 네개, 다섯개. 다섯개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다섯개의 hit list. hit list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도 상대방의 4개를 맞췄죠. 4개의 hit list. 맞춘게 hit list이에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상대방의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코디넷을 다 맞추게 되면은, 그러면 게임은 내가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야 되시죠? 그래서, hit list가 있고, 그리고, when 그럴까요? when the hit list, hit list of, 어, 상대방, opponent라고 그럴까요? of the, opponent, is same to the coordinate, over the island, over him, 혹은 her.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의 코디넷과 내가 맞춘, hit list가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내가 이기는 겁니다. then, i win. 요런 시나리오가 되는거죠. 그죠? 요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제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구성을 해 나가야 돼요. border는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죠? get type은, obh 타입은, 아, 위에서 그난게 있네요. obh, 다시 그릴게요. types, r, s, l, square, dot.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and one more. 요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여러개의 아일랜드를 가지고 있는 border를 일단 만드는 것. 이게 1단계입니다. step 1. 위에서부터 나가죠. 작은 데서부터 나가도 되고, 위에서부터 나가도 되는데, bottom-up과 top-down 방식, 두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top-down, top-down은, 그리고 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큰 모듈, 그러니까, 큰 것, big 모듈부터, big에서 small로 나가는게, 이게 top-down이잖아요. 반대로 bottom-up은, bottom-up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이번에는 bottom-up을 해 보죠. top-down 해보죠. 그러니까 큰 것부터, 큰 그림. 여기서 큰게 제일 큰게 뭐예요? board가 제일 크죠. board 다음은 아일랜드고, 아일랜드 다음에 코디넷이잖아요. 왜냅니까? board부터 먼저 만들고, 다음에 아일랜드 만들고, 코디넷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죠. 뭐 어떤 식으로라도 상관없습니다. 책하고는 좀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것하고, 책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방식이 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진 않고, 코드는 비슷합니다만, 방식은 좀 다를 거예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board를 만들고, 다음에 step-2. 아일랜드를 만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일랜드 구성을 만들 것이고, step-3. 지금 만든다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data structure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step-1은 board의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코디넷의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hit-list. step-4. step-4는 hit-list의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가 일단 다 4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듈이 4개, 지금 4개의 모듈이, 아니죠. 3개죠. board, 아일랜드, 코디넷. 이 세 개의 모듈을 일단 만들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board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일랜드 만들고, 그 다음에 코디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디넷을 만들고, 만든다는 건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든단 말이에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데이터 모듈 해서, 줄, board죠. board. d-o-a-r-d, do. 그 다음에, 여기다 end 할 거 아니에요. end 하는데, 그 사이에다가, 데이터 스트럭처 해서, 뭔가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똥똥똥똥똥. 요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첫 단계라는 거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자,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습니다. 요런 그림이니까, 일단, 내용을, 모델, 제 2장입니다. 2장이니까, 처음부터, 여기 랩핑 앞까지, 천천히 한번, 천천히, 코드를 따라서 해보시고, 그리고 코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이해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 잘 이해가 안되는 코드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게시판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저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준비됐다고 상징을 하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실제 코드를 구성하는 과정을, 책에 있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네. 네.